네, 오늘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지난 22일, 29일 가족사진 무료촬영 이벤트를 했는데요. 그 이벤트의 결과물로 액자들을 만들어서 우리 선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. 인천순봉교회 해외선교위원회는 우리 선교님들에게 선교에 대한 강의성, 또 선교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, 또 우리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선교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그와 함께 선물을 드려드리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가족이 집에 걸어놓고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, 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순봉교회 해외선교위원회 김성수 장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